부모님의 원실을 갚기 위해서 그동안 칼을 갈아왔다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협비라 어? 협비라 어? 선생님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게 있냐 부모님의 원실을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게야 더 갈아라 너 이걸로 사과나 깎겠어 그동안 갈아왔는데 깎아봐 알겠습니다 안 깎여 안 깎여 그래서 더욱더 예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야 잘 봐라 사과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동안 칼을 갈아왔다 sozial 빌아, 네 부모의 원수는 대단한 실력과 더욱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칼을 갈아야만 하는 것이야. 알겠습니다. 더욱 더 예리하게. 알겠습니다. 더욱 더 예리하게. 알겠습니다. 더욱 더 예리하게. 알겠습니다. 더욱 더 예리하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예리하게! 이 정도면 됐겠지? 어디 한번 풀 것!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걸어왔다. 드디어 이 자리에서 원수를 갚게 생겼군. 한옥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덤벼라! 멈춰라 이놈! 이야! 아이씨! 또 빨리 갚았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동안 칼을 갈아왔다. 이 정도면 됐겠지? 역필아! 어? 선생님! 너 지금 뭐하는 게야?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25년 동안 칼을 갈아왔습니다. 원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넌 아직 그 녀석을 넘어설 수 없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소절을 많이 해왔는데? 어허 이 녀석 봐라. 조화역필아. 나를 넘어서면 보내줘. 하! 스승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습니다. 덤벼! 갑니다! 으악!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동안 칼을 갈아왔다. 아아... 아아... 역필아. 어? 너 지금 뭐하는 게야? 어, 스승님.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25년 동안 갈아왔습니다. 원수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넌 그를 넘어설 수 없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소절을 많이 해왔는데요? 어허 이녀석 봐라. 날 넘어서면 보내줘. 좋습니다. 스승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습니다. 덤벼라! 덤벼라! 더 수련하라 그랬잖아. 부모님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동안 칼을 갈았다 영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25년 동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원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넌 아직 그를 넘어설 수 없어 무슨 섭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수련을 해왔는데 어허 이 녀석 봐라 좋아 나를 넘어서면 보내주마 선생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습니다 잘 갑니다 영빈아 어리 아 잠깐 영빈아 준비가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를 보내주마 감사합니다 원수를 부디 갚아라 영빈아 알겠습니다 자신있지? 자신있습니다 원수는 저쪽에 있다 가라 원수 영빈아 영빈아 속지 말라 그랬잖아 에이 진짜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년 동안 칼에 달아왔다 마지막 독진 완벽해 완벽해 형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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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한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 원수 늙어 죽었단다 강년 87세래 축하한다 나 조문 좀 갔다 올게 다 받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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